오늘은 지푸라기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읽기 전에 저는 이 사연을 보고 한 번 벌써 울었습니다. 사연이 슬픈데 저는 잘 될 거라서 오늘 한 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약가님이랑 미약하지만 좀 솔루션도 한 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8살 취준생이자 한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선 성장 발전을 할 수 있게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를 만나고 제 삶이 전부 다 견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읽다가 울 수도 있어요.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좀 더 삶의 방향성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현재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 전에 제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극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반대였던 모습이었나 봐요. 올해 들어 외적 동기로 인해 마음을 잡고 2월부터 새벽 4시에서 4시 반에 기상하여 자격증 투자 및 자기개발 공부, 육아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성찰 및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는 틈틈이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흔들리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시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었어요. 제가. 알고리즘으로 체인지그라운드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외적 동기로 시작하게 된 새벽 기상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내적 동기도 생기게 되어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전적으로 혼자 육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편이라 새벽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육아를 하며 힘들다고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펙과 학력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8살이면 저는 사실 아기 같은데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저는 평균적인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삶이라기보다 조금 남다른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두 살 때부터 여섯 살까지 친척집에서 지내다가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셨고 부재의 시간에는 친척분이 저와 동생을 케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보다 새어머니가 대부분의 퇴근을 일찍 했을 때 그때마다 저를 밥을 안 주거나 방에 가두는 것, 체벌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학대하였고 친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여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1살까지 새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가 사실을 알게 되자 짐을 싸서 둘째 동생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를 정신과에 데려가서 검진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울증, 대인공포 및 기피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새어머니는 이혼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까봐 합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더라고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저는 아버지, 막내, 남동생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의 부재 시간에는 제가 동생을 케어했고 저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느껴야 했습니다. 아마도 장녀라는 타이틀로 주위에서 저를 챙겨주기보다는 어린 동생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솔직히 이 정도면 다 안 힘든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삶이 지옥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것도 너무 힘든데 새어머니가 학대랑 감금을 했어요. 이것보다 지옥인 인생이 몇 개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동생도 챙겨야 되고 거기 진짜 내 삶도 힘들었는데 거기 누군가의 삶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진짜 어린 나이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계기가 생겨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중퇴를 하여 출가자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19살이라는 나이에 관절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출가자의 삶이 내부로 들어가 보니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질투, 시기, 사내 정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교에 의지하고 사는 삶보다는 스스로 믿고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겠다는 판단과 건강 악화로 나오게 되었고 즉시 고위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절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주위에서 피드백을 얻을 사람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19살의 나이었던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고 힘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3년간 경남 지방에서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많이 일어나는 세상 물적 모르는 순박한 약한 사람들을 그루밍하여 이용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고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 이용당했고 나와서는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여 임금 체불된 일부분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외에도 형사소송을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받고 가해자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분은 진짜 삶에서 힘듦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들의 결과인지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피폐해진 상태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이 임실 5개월에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임신 중이기도 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기에 매일을 잘 견뎌야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견디면 나아지겠지 하고 견뎠는데 안 좋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고 병원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호전되고 있어 약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회복할 시간 없이 출산하였고 힘들어도 이 악물고 견뎠던 시간이 5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도 못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기본 스펙도 부족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친구들은 취업해서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살만 왜 불행한지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원망스럽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을 게 아니면 살아야 하는 건데 살 거면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되어 밀었던 집안이 매일 아침 세수하기 등등 사소한 것과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조금씩 노력한 게 의미가 있었는지 현재의 저는 3년 전 모습과 비교해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안, 일, 미루기, 계획과 미래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기 등의 모습으로 사다던 저는 현재 새벽 4시에 반에 일어나 자격증과 육아 공부를 하고 틈틈이 독서, 투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기에 집안일을 빨리 끝내 놓고 자격증 공부와 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으로 내년에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력의 의미가 이전보다 적어진 추세인 듯 하나 취업시장에서 여전히 대졸 전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사이버 대학을 2년간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3학년 때는 편입학으로 지방 4년제를 졸업해야 취업의 문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이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틈틈이 독서를 하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고 실행하여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긴 합니다. 매일 이런 시간을 맞이하여 힘들 때마다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을 보며 마음을 잡고 버티자는 마음으로 자격증 공부를 했고 이번 6월에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베이스여서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버텠던 이론의 결과였습니다. 두 개를 응시했는데 한 개는 불합격이라 현재 떨어진 시험을 다시 응시하기 위한 공부와 대학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관심이 1도 없던 공부였는데 목표, 필요성이 생기니까 힘들어도 버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집중이 잘 될 때는 육아와 다른 일로 힘들더라도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어서 고민과 피곤함이 없어지고 힘든 부분을 잊을 수 있어서 오히려 공부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인가 나는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방향과 진로 선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피를 자꾸 한 걸음씩 내디딜지 고민입니다. 스펙도 모두 없는 제가 답이 있을까 막막해서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어 또 아이가 있다 보니 제한적인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어지는 것에 계속 어떤 게 최선일지 생각하면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고 막막합니다. 공부는 답이 있는데 삶과 육아는 답이 없어서 매순간 매선택이 고민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도움받고자 고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계속 날 것 같아서 몇 번을 위기가 있었네.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일단은 사연 다 읽었으니까 사연이 왔으니까 우리가 3만 원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이거는 너무 내가 대견해갖고 저희 이제 관계사 저희 고객사죠. 이제는 고객사 고객사에 저희가 고약가님이랑 큐블리케이션 해놓은 책이 한 70권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거기 대표님한테 물어봐갖고 협찬을 받아갖고 그러면 책이 한 200만 원어치 될 거거든요. 그걸 내가 보내주라 그럴게요. 만약에 협찬이 지금 아직 안 물어봤는데 협찬이 안 되면 저랑 고약가님이랑 사비로 사갖고 우리가 70권을 보내줄 테니까 그중에 좀 어려운 책이 많아요. 이 친구가 읽기엔 아직 어려운 책이 많아서 좀 두꺼운 책은 팔아도 돼요. 그냥. 새 책이니까 팔면 5천 원, 3천 원 이렇게 줄 거거든요. 팔아도 돼. 그냥. 그래서 그 책으로 읽고 싶은 거 사보고 거기에 이제 쉬운 책도 많아. 초생산성도 있고 일괄 중에 폴리메스도 있고 건강책도 있고 그러니까 양육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읽고 읽다가 좀 어려운 건 아 이건 못 읽겠다 그런 건 두지 말고 그냥 다 파세요. 그냥.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고 그냥 뭐 내가 잘한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고 현실적인 좋은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4년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취업시장에 나가는 게 32살인데 남자도 쉽지 않은 나이에요. 그런 그런 이렇게 4년제를 요구하는 데는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서 요즘에는 능력 있으면 경력직으로 뽑는 데가 많아요. 그냥 그거를 알아갖고 잘 좋은 데를 찾으면 돼요. 오히려 지금 내가 하던 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유리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생각하면 진짜로 본인이 좀 많이 알아봐서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방 4년제보다 지방 4년제 문과보다 전문대를 나오고 그 이호봉을 받았을 때 연봉이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끝났어요. 그게 한 4, 5년 전부터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무슨 뭐 이렇게 학력으로 막 이십식양명 할 거 아니면은. 그거는 이건 통계라서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막 4년제가 취업을 잘 시켜준다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하면 지금은 본인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중에 나는 4년제 학력을 갖고 싶어. 그때 이제 뭐 이런 사이버대학교 가서 4년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취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노력해서 취업할 수 있는데 지금 취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 진짜 저는 고약가님이랑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사연을 진짜 몇천 개를 봤어요. 보통 몇천 개라고 말하면 뻥인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진짜 세볼 거 그렇게 아쉬울 정도로 몇천 개를 봤어요. 우리 사연에만 거의 천 개가 좀 안 되겠어. 우리 지금 헬프 앱 체인지라운드 계정에만 몇백 개가 쌓여 있어요. 내가 마킹해놓은 것만 백 개인가 그래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 친구는 글을 상당히 잘 쓰는 편이에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어휘선정도 높고 생각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제부터 뭔가 제대로 하면 뭐라도 잘 될 친구예요. 저는 그거는 제가 거의 인공지능 수준이거든요. 글을 보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이미 솔직히 인생에서 대단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엄마가 된 건 그냥 거기다 싱글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성남 미혼모 센터를 4년째 후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꾸 저출산 타령하는데 저출산에서 우리가 다는 건 다 복잡한데 딱 하나 확실한 건 싱글맘 싱글대디가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고 잘되게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출산에서 무조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왜 대통령 나온다는 인간들이 진짜 냉정하게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좌우 새로운 사람 다 떠나서 공부를 이 정도도 안 하나? 왜냐하면 제가 정책을 찾아봤면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정책량이 많은데 저출산 하면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일 확실한 건 싱글맘 싱글대디가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가 이거는 참모들이 공부하고 바로 꺼내야 되는 카드거든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거가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고약관님이랑 혼자 살아도 괜찮아서 2년 전이네 벌써 고약관님 그렇죠? 작년 초인가 재작년 초인가? 아무튼 벌써 1년 전 2년 전 오래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거잖아 이거는요. 공부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힘든 친구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프렉탈이에요. 이 친구가 잘 돼야 그게 계속해서 무한으로 커졌을 때도 사회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훌륭해서 내가 고약관님이랑 우리가 큐블리케이션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인생 2, 3년 갈아 넣은 건데 이 친구 정말 다 주고 싶다. 그래서 로크미디어에다가 협조를 구하거나 안 되면 그건 뭐 저희 돈으로 사면 되니까 저희가 그거는 연락을 해서 따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나는 진짜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을 정도야. 진짜. 저는 뭐 임박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이제 음 그러니까 임박사님 이걸 읽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봐가지고 눈물 나 눈물 나 고약관님 눈물 나 저도 눈물을 지금도 몇 번 날 뻔 했는데 겁나 참았어요. 왜냐하면 좀 읽는 거를 잘 읽어야 되니까 뭐 정말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모습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고약관님은 더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고약관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네. 이렇게 사시는 모습 자녀가 나중에 진짜 나 엄마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럼요. 뭐 인생에 되게 성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녀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것만 성공한 삶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 모습 이들을 쭉 살아가면 자녀가 정말 많은 거를 보고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컸을 때 정말로 어머니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주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많이 공감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분 그냥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쭉 포기하고 가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칭찬뺏기 해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조언을 이 친구가 뭐 이런 걸 그거는 제 조언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누군가의 인생에서 되게 확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건 되게 위험한 건데 제가 워낙 상황이 좀 확고해 갖고 제 의견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이건 다 통계를 보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재작년을 기준으로 그 진짜 그 연봉 평생 연봉에 대해서 이 지방대, 인문대를, 전문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정말 취업이 잘 되는 지점은 전문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걸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나왔으니까 제목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 친구의 사연을 뭐라고 져줄까 하다가 그냥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요. 나는 진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속 그 생각인데 제가 왜 자꾸 지옥이라는 말을 앞에서 몇 번 꺼냈냐면 지옥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진짜 최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 밖으로 나오죠. 그럼 모래도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괴로운 곳이에요. 지옥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모래도 진짜 극락인 거예요. 원래 지옥에 안 가본 사람은 천국을 바라면서 살겠죠. 근데 이렇게 진짜 살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벗어나고 나오기만 하고 그거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읽어만 내도 그거는 진짜 내가 천국을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너무 대단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다 나왔거든요. 내가 볼 때 그냥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힘을 줄 테니까 그거 다 맞아 나와서 계속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님 영상 중에 인계점 인계점 이런 거 영상도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기대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인계점을 돌파했을 때 질적 변화 또 인계점을 돌파했을 때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운과 불운이 있는데 또 운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운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인계점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영상도 보시면서 꿋꿋하게 이 모습 버리지 않고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리면 저희 더비가 아직 CS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못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더비가 이제 서비스 초창기라서 너무 바빠요. 근데 이제 더비에도 CS가 생기면 저희가 군인 이런 싱글맘 취약계층은 사실상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게 왜냐하면 무료로 쓰면 또 안 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이면 만 원이면 여러분이 30원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30원에. 하루 30원에. 하루 번에 30원에. 그러니까 1년에 만 원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취약계층을 서포트하는 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 만 원도 없으면 저희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자꾸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힘들면 힘들수록. 안 되면 우리가 책을 다섯 권 보내줄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책을 파세요 그냥. 읽고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만 원 마련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도 준비를 빨리 해서 그것도 뭐 체인지그라운드도 어디든 제가 공지를 때릴 테니까 그때는 또 그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